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신성 델타테크구요. 현재 시각 3월 1일 오후 5시 30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쉬는 날에도 나와서 녹화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초록철회니 가짜뉴스니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유발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는 이런 생각 마시고 충분한 휴식 취하시면서 제가 전부 다 말씀 드릴 테니까 건강 먼저 챙기시면서 충분한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업에도 충실하시면서 동시에 장중에 대응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월요일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연휴 동안 푹 쉬시고 나서 월요일부터 좀 즉각적으로 수익 날 수 있게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좀 수익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신선 델타테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고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 2월 21일 날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단 구간에서 설거지가 일어날 거다. 이 상단 구간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인 이후에 덤핑을 보일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한 번만 좀 보고 가실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9일 전에 여러분들께 21일 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1일 보이실 겁니다. 자 볼게요. 신선 델타테크에 이러한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주체가 과연 누굽니까? 세력들이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덤핑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어떻게 버려요? 지금 만약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쓴 돈이 있는데 지금 던지면 결국 세력들은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더 갈 겁니다. 한참 더 끌어올린 다음에 이 상단 구간에서 최대한 개인들의 매수세를 유도를 할 겁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최대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개인 매수세를 끌어들인 다음에 상단 구간,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상단 구간에서 설거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무슨 우리가 설거지 대상이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예측대로 우리가 역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상승파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부 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성 델타테크 분명히 3만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8만원 부근에 이날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급등 추세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력들의 매도 시점이 도달했으니까 무조건 예약 매도 하셔라라고 오전 7시 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3만 2,500원에 사서 18만원에 팔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시나리오 얘네들이 어쨌든 엑시트를 하려면 이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 매도를 해야 얘네들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네들이 던진 이 매도세는 결국 누가 받아줍니까? 개인들이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돈을 버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시나리오 오류가 역이용을 하면서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전에도 신성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8만원, 10만원에 올라탄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매도를 해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 못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타점 못 받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셨으면 제가 전부 다 타점 안내 드렸을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믿어도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업로드하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들의 농락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무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또 그때 그냥 보내나 볼 걸 그때 문자 한번 그냥 보내서 조언이라도 그냥 한번 받아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신성이라고 두 글자 어디로요?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벤트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격 전략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정리가 됐고요. 이게 정말 어렵게 컨펌 받아서 제작된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좀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그러니까 LK99처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을 전부 다 제외를 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좀 선별을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간 종목은 이제 M&A 이슈로 이제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인수합변 키워드로 좀 준비해놨으니까 아마 이제 진입하시자마자 단기간에 이제 내 계좌를 좀 뻥 띄워놓고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 투자금은 300만원으로 좀 설정할 겁니다. 저도 이제 계좌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300만원으로 따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그 이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계좌를 새로 만들어 놓으셔서 적은 금액으로 한번 같이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제공해드리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많은 메신저를 통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딱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냥 무상으로 공유 드리는 거니까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이에요. 이게 목표가가 아니고 하반기에 시즌2 할 겁니다. 하반기에 시즌2로 할 건데 일단 시즌2를 하기 전에 일단 상반기에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시즌2 들어갈 거니까 타점 공유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선 델타테크 차트부터 한번 보실 텐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찔러주는 듯한 저점 물량 장악을 하는 주체가 있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애들이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저점에서부터 상단 부근으로 돌아서면서 이 상단 부근에 있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개인들의 매도세, 개인들의 투매 흐름을 유도를 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 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매집을 하고 그 다음 주가를 시원하게 들어올렸죠. 자 이렇게 개인들의 변동성을 최대한 주면서 얘네들의 물량을 탈탈 털어서 얘네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그래야 개인들의 단기적인 차이 시련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더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좀 보시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횡복권에서 어떠한 이슈 있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띄워주는가 싶다가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버리면서 장기평선이 이탈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분명히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엘리어파동의 흐름으로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러한 고점에서 얘네들이 가짜뉴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짜뉴스? 이게 왜 이러한 장난질이 나오냐면요 이 신성 델타테크가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뭔 말이냐면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물질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LK99는 정확히 말하면 초전도체가 아니고요. 초전도 물질이에요. 물질 아직까지 우리가 답을 못 내렸어요. 그 답을 지금 3월 4일날 결과 발표를 하려고 하신 거지만 애초에 저는 3월 4일날 초전도체다, 초전도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LK99, 지금 또 이제 황을 추가한 PC포소스라고 하죠. 이 물질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 결과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만약에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상황이 연출될 거니까 그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결과에서는 그러니까 APS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란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추가적인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니 다음 일정 뭐 한 9월 내지 11월쯤 다시 일정 잡아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상단 구간에서는 3월 4일에 준비되어 있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월요일에는 단기적인 차에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화요일날 이제 그때가 장 시작부터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 10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워신던 DC랑 시차가 있어서 월요일 장중에는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다 할 변동폭이 오히려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큰 움직임이 안 나올 거고 화요일날 이때가 이제 가장 주가가 화려하게 움직일 거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LK99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큰데 어쨌든 LK99가 이 초전도체 초전도 물질이잖아요. 이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초전도 물질인데 이 초전도 물질이 만약에 만약에 초전도체가 맞다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잖아요. 지금 이 초전도체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시장에 있어서 약 5천조원에 가까운 가치라고 해요. 이 초전도체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며 뭐 유럽이며 전부 다 지금 이 초전도체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 자금을 아끼고 있지 않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또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국방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국방력 왜 국방력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에너지원이잖아요. 에너지원 에너지원 지금 이 전기에 대한 인프라 전력 뭐 이런 인프라가 지금 이제 바뀌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이너스 273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온 내에서 만약에 가능해지면은 핵융합도 가능해지고 양자컴퓨터 가능해지고 자기부상 열차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전기나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바뀌는 내용이고 이거는 거의 뭐 최소 50년은 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위치가 12만 3천원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약간 조심해야 한다 의심을 항상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김연탁 교수는 2005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5년 기사고요. 김연탁 박사의 연구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현대물리학의 56년 난제를 풀고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열었다라는 발표 언론은 열광했고 이걸 대필했다라고 지금 좀 나와 있어요. 자 노벨 물리학 상감이다 현대물리학 56년 숙제 한국에서 규명했다 라고 지금 나오겠지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은 확인 없이 보도 일방적인 연구 발표 언론들은 확인 없이 보도했다라고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서도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년 기사죠. 초전도체 이거 설명 가능하면 노벨 물리학 상 한국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하면 뭐 난리 난다?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 조금 더 확실한 내용으로 갖고 와라 라고 했는데 지금 20년 만에 김연탁 교수가 다시 한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 같으면은 웬만하면은 월요일에는 좀 현금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 우리가 굳이 3월 4일 날 있을 이 브리핑에 있어서 굳이 도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어쨌든 진실은 김연탁 교수랑 이석배 교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 돈을 지켜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고 굳이 3월 4일에 있을 이러한 빅 이벤트에 있어서 진짜 급등 아니면 급락이거든요.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지금 이 갈림길에서 이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라면 굳이 이만큼 올라가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만한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박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시면서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급해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 평단이 17만원인데 18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날 진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끝내 끝끝내 의심만 하다가 이렇게 장대양보 한 번 두 번 띄워주니까 초록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주가 들어 올리면서 약 50% 이상 올라가버리니까 야 이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된다라고 매수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짜 뉴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조급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종목에 대한 깊이가 너무 낮습니다. 종목에 대한 깊이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가 독자적인 분석으로 지금 이 시세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서 그대로 안 나왔을 때는 곧바로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간다고 하니까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지 마시고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간다는 거 남들의 투자 방식에 내가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세에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참고자료도 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안목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려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 얘가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 매수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공유해드리는 거고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게끔 그냥 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니까 일단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관점과 제가 보고 있는 안목과 이러한 모니터링 이런 상당 구간에서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이 대응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대응하는 사람이 결국 제일 많이 돈 벌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그냥 무상으로 좀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보세요. 웬만하면 다음날 전으로는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 내가 지금 신선 텔터테크 보유하고 있다. 혹시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비중이란 평당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한번 분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중 평당가 보내주시면 같이 보내드리고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어쨌든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일단은 그렇게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LK99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모멘텀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조금 제공해드릴 테니까 전부 다 010-5073-8568번 나중에 또 그때 한번 보내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은 최대한 예방을 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하자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재료를 병행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거는 늘 세력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